있습니다 지금 숭어만 골라 잡으려고 숭어만 숭어가 저기 항어 몇 백마리의 숭어 두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 항어 뭐 고기 맛있어 뭐 진짜 이거 다 잡아 장사했죠 몇 고기 트럭으로 갔다 보는 거 같애 와 터로 트럭으로 갔다 보는 거 같애 와 어메 어메 터로 트럭으로 갔다 preference 아 투망 투망 숭어는 제 위에 올라와 있네 와 Canadians 와 중화 한 마리의 항어가 imitate 한거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거가 우와 이거 완전히 숭어 골라잡기 한거 밭에 숭어 골라잡기 와 야 저간다 저기 한 마리 검은거 여기도 빠져나갔다 우와 항어가 너무 많았어 이거 숭어 잡기가 더 힘듭니다 우와 5마리도 나왔다 5마리도 나왔다 6마리 6마리 와 그래도 이번에는 숭어 반 항어 반도가 쓰는데 이야 뭐 이거다 태어나서 고기 이렇게 많은거 천번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우와 이건 뭐